와 비탄 아니 정의령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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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사이즈는 거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된다 이놈들아 편안한 고기 앉아도 되는 거였어? 이게 나의 힘. 아이템을 집으니까 스낵으로 나오냐. 이거 미쳤는데? 가야기인데? 엘리트 쭉 잡아볼까? 네. 네. 크루... 도... 노려봐야겠죠? 노려봐야겠죠? 제물이 논다. 제물이 논다. 아 1된... 아 1된... 헐... 헐... 제물도 거르는 완타... 제물 비켜. 그래서... 이따... 완타님 앞에서 지금... 제물 나부랭이가...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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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반으로 갈라버려줘 메쉬 스윗 포테이토 개쎄네 이게 백이지 진짜 엄청 세네 아니? 알 필요한가 악마영상같은거 이걸 취약을 못 걸어 못 걸어도 되는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취약은 나약한 녀석들이나 쓰는거지 지나치게 강해지는 완타들 뭐해 뭐 카드만 내면 이기네 아씨 누구나 짤 수 있는 완타덱 갓격파 줬어 야 뭐야 뭐야 이거 애들 어디갔어 실종됐는데 뭔가 일어나고 있어 뭔가 일어나고 있어 선탑 실종사건 야 맘에 든다 이게 게임이지 야 이거 세개 다 좋네 여사가 낫겠지 형상보다 형상보다 껌별 할까 소주가 낫겠죠 껌별보다 유물 나부랭이 뭐가 중요해 일반 뭐 잡으면서 쭉 파밍하자 퀸타 킹타 한 방인데 유물이 필요한가 유물이 필요한가 아니 지금 당연히 심장가는 기획하고 있는건데 심장색 심장색 완타만 좀 보여줘야지 근당진 심장색 아이 불풍기 미쳤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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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타 최고다 3초간 쪼아리질러 완타 최고다 전반에 힘찬 완타 3초간 발사 特定 왈타 하하 하하우 이거 뭐 지우지? 지울거 없는데 머홀란 머홀란 너무 비싼거 같은데 어우 좋은거 같네요 도는 안써서 다 쓴다 도는 도는 만진다 도는 쉰 끈 만타 아 갓격파 몇 장인데 참타파네도 챔호 약화 피 쩍 빠지는 거 같아. 아우. 쉬워요. 한 방에 한 마리씩 원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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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시스에 짜증나 염주 지금 염주를 150장이네 염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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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가 있었는데요 어디갔지 anytime 염주 excuse hills 도누데카가 없어지는 나슬 20분만에 왔어 20분만에 왔어 20분만에 왔어 뭐지 요새 아무것도 없네 써주지 상점 안가고 애들 소지느라 20분만에 왔어 20분만에 왔어 새 때릴거야 20분만에 왔어 20분만에 왔어 20분만에 왔어 백련퍼즐 지키겠습니다. 지켰는데 도움은 안되세요. 데미지 너무 쉽게 추구하는거 아니야? 지켰는데 도움은 안되지 못하고, 그는 도움은 안되고, 그는 도움은 안되고, 또 도움은 안되고, 또 도움은 안되고, 이 도움은 안되고, 잡아줘 아이씨 아 아니 무감각 무감각으로 못 박는 거 버그 아닙니까 이것이 완타다 20승천 액트4 클리어 24분 27초 이것이 완타다 3,500전 미친 완더미안 복스 아니 엘리트 산막 엘리트 저거 네메시스 안 나오고 뱀녀 이런 거 나왔으면 영웅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네메시스 극혐